아이스크림 베스트 5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30년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스크림 베스트 5 어떤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즈에서 제일 많이 팔렸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5위 슈팅스타 먹으면 안에서 톡톡 튀죠 안 먹은지 꽤 오래됐는데 한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통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꼭 슈팅스타들 시키는 거 같아요 4위 체리 쥬빌레 체리 쥬빌레도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이게 상큼한 맛이죠? 아니요 체리 맛이에요 약간 달콤한? 3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아이스크림 안에 치즈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거트 맛과 딸기 맛과 블루베리 맛과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맛입니다 2위 아몬드 봉봉 저는 어저께 먹었어요 콘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몬드 봉봉도 꼭 통일시키면 한 명씩 시키는 것 같아요 매니아가 있죠 1위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이름도 독특하고 맛있죠 이것도 진짜 오래됐죠 최근에는 초코파이 맛?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맛이 어떨지 조만간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